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엄청 오랜만에 랩핑볶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보시면 이제 피규어가 들어있는데요 뭐 드래곤볼도 있는거 같고 이거는 기메리 칼날도 있고 원피스는 모르겠다 기메리 칼날 종류가 좀 많다 어 그러니까요 어 기메리 칼날 종류가 많이 있는데 피규어가 지금 상태가 꽤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요거 한번 해보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인과 또 오랜만에 피규어 랩핑을 잘 할 수 있을지요 아 너무 오랜만이라 이게 적응이 안될 것 같은데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네 자가 형성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지겨워 초피 세기가 됐다 아이고 아 이거 뭐야 어 뭐지 왜 이랬지 방금? 뭐지? 다시 한번 해보지고 잠깐만 다운스러운데요 저쩜 어 아 처음에 좀 약간 약간 렉 걸렸나 본데 처음에 어 으아아아 어 쟤는 이런식으로 탑이 돼야 됩니다 이게 쟤는 뭐 어메이징인데 모르는 피규어다 어 탑으로 써 봐라 이렇게 탑으로 대각선에 탑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탑이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해봅시다 치킨 하나가 잘 구부려져 있어서 그걸로 딱 끌고 가는 느낌으로 해야 될까 으아아아 이리로 가면 안되고요 이리로 가면 밀어주면서 이리로 가야 되거든요 아 그러고서 지르면서 앞으로 끌어오면 아 그것도 좋다 어 맞네 아 지금 옆에 건드리고 있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아 알아 잠시만요 자 시간 끝까지 써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칠 수 없다 칠 아 옆으로 이렇게 가서 어 그것도 나쁘진 않아 급히 제일 좋아 보인다 아 아 니 토치가 안돼 아 니 토치가 안돼 아 니 토치가 안돼 어 되겠다 되겠다 어 아니면 쟤 눕혀 아 그냥 여기 눕힐까 어 그럼 없어 근데 기회이 없어 어 알았어 알았어 돈 내가 줬나 어 돈이 있어 나 돈이 있어 랩핑은 살짝 걸려도 문제입니다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 야 거기서 한번 어 일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 아 아 아니면 거기서 걸렸으니까 이렇게 운전해 해봐 이렇게 어 어 뒤로 뽑을게요 여러분들 아 그래 아토비 좋잖아 지금 그래 앞에 있는 걸 얘를 밀면서 뽑아야 돼 뒤로 가가지고 어 자 오랜만에 아 이거 그거 리터치 안된다 아 큰일났다 이거 아 안돼 리터치 지게가 한 번씩 좀 이상해져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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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무서워가지고 지게가 쭉 누려나가 보니까 그런가 봐 아 이거 아 이거 아 뒤로 갈 거야 그냥 앞살이 어쩌면 리터치 안되잖아 지금 리터치 안될 수도 있잖아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지금은 돼 자 좋아요 이거 리터치 해서 이렇게 앞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운전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밀어넣는거죠 심지어 심 그냥 바로 누르기 누르기 아 누르기 누르기 네 좀 끝까지 끝까지 아 아 이상하게 걸리면 아유 아유 지금 좋아요 자 랩핑 실력 아직 조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 번에 이렇게 쉽게 인정해줄 순 없습니다 생각한 대로 잘되고 있죠 저 뒤에 있는 거 어 다시 눕히자 걸리지 말고 친구야 시간 길어, 길어, 길어. 할만해, 할만해. 어? 잘 잡았다, 이거. 아닌가? 괜찮게 잡은 것 같아. 어? 이거 또 리터치 안 되지? 어. 아닌가? 안 돼, 안 돼. 안 된다, 리터치. 괜찮아, 위치 나쁘지 않거든? 아, 근데 좀 얇아. 아, 시접는 게 그냥 마음 편하지 않을까? 아, 다시 잡아야지, 이거는. 엽밥이. 어, 뭐야? 괜찮을라나? 아, 근데 애매한데, 좀. 다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랩핑은? 자, 내려가. 샤악, 다시 잡아주세요. 어, 잘 풀렸다. 네, 잘 풀렸고요. 깊게 잡아야 돼. 그렇지, 좀 잘 잡았다, 이거. 오, 이거는 운전 무조건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서, 앞으로 운전을, 얘를 받치면서. 아, 여기 난 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얘를 타러 써야 돼, 이거. 세워놔야겠다. 탑이 너무 많아, 내가. 자, 시간차 올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다! 어, 됐다, 됐다.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뽑고, 그 다음에 얘를 꺼내면, 얘가 쿵, 아래로 가라앉지 않을까? 뒤로 가야 되는데. 어, 뒤로 갈게요. 일단 해보자. 가라앉겠지, 제가. 빼면. 안 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나? 기간으로 며칠으로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아, 이거 좀 얇은데, 이러면. 어. 다시. 그래도 양이 좀 있어서. 어, 좀 깊게 잡혀줘야 되거든요, 아까처럼. 저 맨 뒤에 있는 것도 할 수 있어. 어, 맞아. 어,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좀 깊게 잡혔다, 이거. 아, 엄청 하면서. 아우, 밀려버리네. 밀려버리네. 아, 아쉽네. 잠깐만요. 아, 좀 와서. 어, 잠시만요. 시간차가 없어요. 탑이 밀려버려가지고. 아직 완벽한 탑이 아니구만. 어. 아니, 오빠 앞으로 가져가, 앞으로. 왜? 여기 올리면 나오는 거 아니야? 알았어, 한번 해보자. 앞으로도 되려나? 아이고, 집게가 아물어버렸네. 그러네요. 얘가 누웠어, 혹시 이렇게 올리면. 그러니까, 혹시만 가능할 수도 있지. 응. 아, 이게 집게가 히히히. 아, 이게 집게가 히히히.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하지만 다시 잡아야 합니다. 아이고, 옆에 있는 거까지가. 아, 얘가 너무 웃거렸네? 아니, 잡아, 그냥. 응. 어이, 테이프가 있긴하네,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옆에 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잡아볼래? 응! 잡아보자! 루프에 쓸 땐 한 번 잡아보는 거 도전해볼만 한데 아이고 치켓 방향이 아이고 이게 이렇게 나오네 이거 리터치 안되나? 이러면 또? 아이고 리터치 안되네 지저귀 잡아 딱 올라가면 위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응 아 또 이상하게 잡으려나? 제발 아아! 우와! 아이고! 뭐야! 이게 이렇게 바닥까지 내는 건다고? 아아 이게 각도가 안 나와서 못 잡힌다 응 안 나온다 이쪽은 안 잡히나 그리고 아예 그래 여기 위에 잡아봐 위에 위에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걸 탁 이러면 이거 옆 타워 이 정도면 안 될텐데 어? 이쪽을 잡아주세요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해야겠다 눕혀지니까 조금 힘드네요 너무 너버해요 아 이것도 리터치 안되잖아 아하 아이고 이거는 리터치가 생명인데 이게 그냥 이거 해야겠다 네 그냥 잡아서 밥이 없네요 오 유사하게 딸려온다 아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제 실력이 안나오네요 이게 원래 여기를 더 많이 쌓여야 돼 제발 리터치 좀 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안돼 리터치가 또 안되서 이런 불상사가 그냥 아래 타고 내려가지 어 그냥 해볼게 아 좀 더 타고 내려가 타고 내려가 착 좋아요 랩 돌 아파 아파 어 좋아 좋아 홀러라 그렇지 좋아요 괜찮지 마지막 레벨 걸려야 되나 아아 어 오일로 해 아니 이게 그렇게 놓을 수가 있나 아 아 또 괜찮지 안돼 그만 놓고 그렇지 걸렸어요 걸렸어요 아 안되겠다 옛날에 쓰던 기술을 써야겠군 안되고 노는범이네 제발 걸어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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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냥 누르기 어? 설마? 설마? 설마 여기서 안나오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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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어림도 없지 휴 안나온줄 알았잖아 뒤에서 앞으로 한번 해볼까 뒤에서 앞으로 한번 해볼까 여기 내 주파 하나 있는데 아 마지막 기회네요 여러분들 그만할래 그만합시다 진짜 어렵다 오랜만에 하니까 출발 여기 여기 속에 뽑았네 속에 뽑았네 속에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었다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실력이 안나와서 진짜 어려운데 아 어찌됐든 뭐 오랜만에 랩핑 뽑기 해봤는데 네 다음에 좀 실력을 갈고 다 파서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영상이 되면 이렇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안녕 안녕 아뇨